첫 번째 질문으로는 자기소개하기 자기소개를 세 가지 문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기본 정보 나는 누구누구야 한국에서 왔어 지금까지 어디서 공부했고 무슨 일을 했어 두 번째는 메인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정규직 경험을 여기다가 넣었고 마지막에는 약간의 자기자랑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 이거 잘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필하기 왜 여기에 지원했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너희와 정말 독일에서의 내 처음을 시작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자기자랑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너네 회사 시작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이 단어를 초반에 던졌을 때 면접관들이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우리가 얼마나 주니어들 처음 시작하면은 일을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회사 내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딱 던졌는데 딱 물은 느낌이 확 면접장에서 와가지고 어 그래? 이러면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당점과 단점은 제가 사실 준비는 했는데 또 제가 세 번의 면접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 단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강점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저는 당연히 외국인이고 독일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독일 회사인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인터내셔널한 경험들을 너희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어 그리고 직무에서 강조를 했던 게 오가니사션 역량이어서 잘한다고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어 혹시나 물어볼까 봐 준비를 했던 거는 나 빨리 배우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야 이거는 제가 말하려고 원래 준비를 해 갔는데 하지는 못했던 답변이거든요 준비를 해 갔는데 첫 면접에서 김원분이 이 말을 해버렸어요 내가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너 뭐 독일어 쓰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빨리 늘 것 같은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거 내 말인데 아 야야야 나그라 이렇게 그리고 단점 저는 세 가지를 뽑아 봤는데 첫 번째 단점 맞는데 막 단점 아닌 거 단점 맞죠? 그런데 어차피 면접을 보고 있을 정도의 언어 실력이 된다면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이라면 공통점이 있을 것도 같아서 공유를 합니다 상사랑 얘기해야 되면 조금 긴장하거나 쪼는 거? 이 말은 써먹기는 했어요 저는 면접에서 나는 하이얼키가 있는 문화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나이 더 많은 사람이나 편하게 말할 수 있어 세 번째로 준비를 했던 게 I have weniger verständnis für den deutschen konsumenten als andere deutsche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완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 아니면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너네 회사의 z-gruppe 패션업을 한 걸 좋아하고 뭐 영하고 이런 사람들 전반에 대해서는 나 좀 알고 있어 항상 더 하는 게 나는 외국인이니까 Ich hoffe dass ich in der zukunft der Firma mit meinem internationalen hintergrund helfen könnte 아 그리고 독일 면접에서 제가 가장 다르게 느꼈던 거는 제가 질문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특히 3차 면접, 임원이랑 면접을 했을 때는 거의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임원이 대답을 하고 이런 구성으로 진행이 돼서 중간에 질문이 다 떨어져서 약간 아무 말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내가 독일어가 부족해서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사실 진짜 아무 말이었는데 한국말로 해도 저는 질문도 카테고리별로 나눴어요 회사 문화가 어떤지 We visit out the feedback culture 너네 피드백 어떻게 주니? 일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내 미래의 직장 동료들이 어떤 전공 공부한 애들이야? Welche erwartungen habt ihr an mich als Mitarbeiter?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 Welche herastvordungen werden mich an-anfang erwart? 뭐 독일어 코스 지원되는 거 있어? 뭐 외국인 회사에 많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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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면접 당일 마음가짐 이잖아요 저는 제일 가장 걱정되는 게 독일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는 비정상회담 출연자다 사람들이 어차피 외국인인 거 다 알고 있고 단어 틀리고 문법 틀리고 해도 난 어차피 외국 사람이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연예인인데 제가 토크쇼에 나가는 거예요 썰을 풀고 오디오를 채워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토크쇼 나가는 연예인들이 대본을 써서 다 달달달달 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행자가 갑자기 막 훅 치고 들어오고 드립치고 이러면은 그때그때 리액션 해야 되고 이러니까 대충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키워드로 스타 같은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한 문장 두 문장씩 네 문장 아니면 여덟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도 외우지는 않고 계속 읽었어 나는 이런 질문이 나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외국인 전용 말 같은 거를 추임새처럼 많이 했던 게 내가 이렇게 똑같이 던져도 너네 원어민이니까 너네가 잘 똑같이 알아들었기를 바래 아니면은 아무 말 막 한 다음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면접에 좋은 점으로는 바디랭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더스룸 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익어가지고 맨날 지나고 보면은 사실 면접 이후에는 독일어를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사실 별로 생기지 않으니까 면접만 넘기면은 제일 큰 산을 넘는 거 같아요